난 이 영상 볼때마다 힘드네 왜 이렇게 울릴거냐고 정말 왜 그러냐고 4희 액트리스 TV 안녕하세요. 배우 김사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비입니다 네. 그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저번에 그 감동을 이어서 오늘은 리사씨의 다큐멘터리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팬분이 만들어주신거니까 또 안에 또 애정과 사랑과 티도애락이 다 들어있는 또 그런 영상이겠죠 이렇게 또 블랙핑크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 봅시다 네네네. 일단은 너무 기대되고요 그러면 일단 영상 보고 또 얘기 나오도록 할게요. 영상 고고 전에도 할 것도 조금씩 다가가 봅시다 이건 아무래도 아래 저는 여러분이 일단 오프 Part of them. I want to be kings of the artists, you know? 엄마 애기 목소리 12살 25살 22살 27살 28살 27살 If you've never heard of me, I was good! My worries are 0,40 This is one person 아 한국ня acterium 아 8,900 people on audition I remember she jumped off of the stage I'm like, whoa she has reversed me 저는 정말 자신이 고정적이었습니다 너무 고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인생들은 영광이 있다면 한국인의 인생들은 더 이상 고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생들은 더 고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생들은 더 고정적이었습니다 그럼 시작! 난이도 이렇게 신경 안 들리게 난이도 한국 말을 안 해봅시다 난이도 이렇게 신경 안 들리게 난이도 그냥 한 번 보고 한 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아이치이 아이웨이 애기야! 아이고 애기야! 애기, 애기! 귀여운 거 좀 봐. 세상에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너무 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후회 없이 못 봤어요. 애기야, 애기, 쌍둥이! 애기를 절대 자극으로 남아있고 애기야, 애기가 힘들었을 때 자기가 서로를 남아있는 사람이 해서 애기며 나아내돼요. 얼마나 능력 들어갔 missile? 해야지, 자꾸 의사한 게N Tri-Fi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더 힘들었어요. 많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그리고 뮤직 회사에서 저랑 영어를 쓰지 말래요. 한국어 빨리 들어야 돼가지고. This girl had a dream. Nothing's gonna stop her. I knew it was so long. I didn't get up. 여러분, 오늘 데뷔 쇼케이스의 주인공, YG 신인 그룹. 그래서 어른한테 2시간을, 저 어린 소녀가 5년을. 저 뒤에 벽이에요. I debut after 5년 생일 생일을 학교에 공 طiffs heated. Red misunderstand. 전부는 이미 되omenASize, 하지만 이윤에는 이лан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 틀림없이 무시하게 얼마나 떨릴까? 안녕하세요. 다스틱에게 미상입니다. 지금 하는게 회원의 멤버들과 제게 회원들이라서 아우, 마이크는 내 눈이 와. She has that million dollar smile. She just has this glow, she has this energy, she has this charm, and it just comes out at you. I'm going to do that. 여기가 여러분의 멋진 무릎은blue 여기서는 이 롤러움이 그리 dont 아니다 이 롤러움이 그리에 매우 espaço 이 롤러움이 그 롤러움이 그리에 나가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ow. 잠시만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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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시작된다 그 리사는 가장 최고의 팝스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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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한 번도 몰랐었네요 저희가 완전 가르침을 진짜 시청자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귀엽네 아멘 저런 것들 다 애기데린다 맞네 좋은 사람이야 그러실 때가 since a generation down ist a 저는 が nold persone 우리는 세상 상황 Maria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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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아가iego 하얀 느낌이 들어요? 자기 죄송합니다 innovators의 반응을 했지만 한국의 직원과 직원은 그럼 내게 음악이 멈추를 하라고 세계를 하는 채 어릴베베베베베이 생일을chter고 네 하운드가 여전히 사랑하는거 여전히 여전히 라이브에서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왜 제가 하는 내가 3,000 วัzn 좋은 물 저 몇 여러 그분 귀여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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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사가 있어서 내가 이 정도 잘 붙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가끔씩 진짜 없었으면 진짜 확산했을 것 같아요. 착하자마자 오는데 엄마는 진짜 하이프예요. 엄마한테 놀라기 딸이 없었어요. 근데 하이프 보니까. 아 밴드였구나. 아.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and always stay happy, be happy! be healthy Happy birthday Queen Lisa Always be happy I Love You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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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